그 외의 기타 서류에 스쿨 프로파일, 그 다음에 레코멘데이션이 있는데 스쿨 프로파일에서는 특히 그 학교의 학사 일정표는 기본이고 어떤 과목을 오퍼해 주느냐, AP나 IB를 오퍼해 주는 학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야 되고요 특히 성적 레이팅을 할 때 얼마 정도를 A를 주고 B를 주고 하는 성적 산출 방식이 들어가 있는 스쿨 프로파일을 선호합니다 스쿨 프로파일은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발행을 해주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는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발행을 해주는 학교면 그대로 제출을 하면 되는데 발행을 할 때 학교 어떤 내용을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학교에 성적을 어떻게 매기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들어가도록 반영을 한 그런 스쿨 프로파일을 발부받아가지고 오면 됩니다 레코멘데이션 추천서죠 일반적으로 대학 양식이 있고 아니면 페이퍼를 받아와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카운슬러 레퍼런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동대 의대는 꼭 지도교사의 레코멘데이션 교사 추천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진학 담당 선생님 즉 카운슬러의 레퍼런스 해야 되느냐라는 건 구별이 없어요 본인을 지도했던 지도교사가 좋죠 과목 지도교사가 레코멘데이션 레터를 작성을 해서 준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기타 서류 부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목록을 작성을 해서 구성을 하고 그 목록의 순서에 따라 추천서 고등학교 브로셔 다 가능하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첨부를 해서 제출해가면 되겠습니다 네, 갑자기 관동대 의대 가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서류가 너무 준비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서류 준비하다가 진을 빼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챙겨주세요 그래도 다행인 게 작년에는 여기에다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야 돼요 왜? 1차 합격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USB에다가 PT 자료까지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금년도에는 그게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